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배터리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요 근래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도 질문을 주시고 그 전에도 질문을 전동건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냐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저처럼 따라만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동건 배터리를 배터리가 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가 충전을 제대로 안해가 방전이 돼가지고 못 쓴다든지 이런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전동건을 사용한 지 5년이 넘었어요 5년 6년 동안 배터리를 구매를 해서 아직까지 그 제품들 신제품을 5,6년 전에 신제품 구매한 배터리를 지금 이 통 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통은 실제 탄통입니다 탄통 실탄이 들어가는 탄통이고 철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탄통입니다 이 탄통에 제가 배터리를 보관하는 이유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든지 이런 배터리들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배터리가 제가 없는 동안에 제 방에서 터진다든지 저희 집에서 배터리가 폭발이 돼서 불이 붙는다 라고 했을 때 폭발을 하면은 저희 집이 불이 날 수도 있고 집이 홀라동 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어머님 아버님한테 잔소리 욕 엄청 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통을 하나 정도 준비를 해서 배터리 같은 경우 폭발성이 좀 보관을 하다가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인화성 불이 붙는다든지 이런 걱정이 있는 제품들은 이 안에다가 넣어두면 됩니다 이 안에서 폭발을 해도 안 터집니다 이거 락 걸고 하면은 절대 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배터리 전용 보관팩이 있습니다 그것도 불이 붙었을 때 발화가 안 되게끔 하는 제품인데 이런 탄통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안 해요 만 원은도 안 합니다 이거 한 7,000원, 8,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런 탄통에 보관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폭발성이라든지 인화성 있는 제품들은 이 배터리들은 이 안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하지마 이 개새끼야! 제가 사용하는 배터리들이 대부분 이런 배터리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대표적으로 이 수소 배터리 중에 하나죠 바로 마루이 차세대에 들어가는 수소 배터리 그리고 이런 양갈래 형태의 인산철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이런 스틱 형태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특징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충전을 한다든지 보관을 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을 해야 되는 이유와 또 자기는 마루이 차세대 제품을 사용하는데 수소 배터리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에어소프트 위주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소 배터리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 또는 인산철 배터리도 될 수 있죠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같이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바로 7.4V, 11.1V가 있을 거고요 이것보다 높은 14V라든지 이런 높은 것들은 RC에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 전동권에는 11.1V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9.9V의 인산철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들의 특징은 100% 충전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이 메모리 셀이 부풀어 올라서 바로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관을 할 때는 항상 100%로 보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게임이 있는 전날 충전을 해서 밸런스 모드로 충전을 해서 100%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시죠 사용을 하고 나면 보관을 하실 때는 본인들이 쓰는 충전기가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썸네일이 띄워주는 이런 충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좀 괜찮은 충전기에는 바로 스토리지 모드 바로 저장을 한다는 공간이죠 저장 공간 스토리지 모드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스토리지 모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가 약 40에서 50% 사이대를 유지하게끔 전압을 남겨둬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은 장기간 제가 보관을 해보니까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을 너무 방치를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석 달에서 넉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배터리를 꺼내서 스토리지 모드로 한 번 더 충전을 합니다 충전을 해서 다시 보관을 해요 왜냐하면 40%대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점 방전이 자연 방전이 됩니다 근데 리튬 폴리머나 인산철은 그 방전되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절대 100% 충전을 했다고 하면은 일주일 이상 보관을 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이 있다든지 사용하기 일주일 전에 충전을 했다고 하면은 뭐 사용을 하시고 내가 보관을 한 달 이상 보관을 한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스토리지 모드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폴리머와 인산철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소 배터리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얘네들과 성질이 다릅니다 이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100% 충전을 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충 완전 방전을 시키는 거를 일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완충완방 그러니까 한번 충전을 시키고 완전 방전을 시키고 충전을 시키고 이런 기능들을 이런 기능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 배터리의 수명이 깁니다 이 바로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메모리 현상이 뭐냐면은 쓰다가 보관해 놨다가 충전을 하고 쓰다가 또 충전을 하고 배터리 전압이 오지 않아서 충전을 계속 충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점점 쌓이게 되는데 이 경우에 내가 충전을 했다고 느끼지만 충전이 안 되는 이런 쌓이는 메모리가 쌓인다고 해서 메모리 현상인데 이렇게 찌꺼기가 쌓인다고 하죠 이런 찌꺼기가 쌓인다고 하면은 내가 100% 충전기를 통해서 100% 충전을 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80% 90% 밖에 안 되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메모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소 배터리 충전할 때는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하실 때는 100% 충전을 해서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한 번 분기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배터리를 꺼내서 충전기에 꼽으시고요 완전 충전 완전 방전 이거를 1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2회에서 3회 정도 완충망방을 사이클을 돌려서 완전히 배터리를 방전시켰다가 다시 충전시키고 방전시켰다가 충전시키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 해서 이 중간에 쌓이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하실 때는 100% 충전을 해서 보관을 하시고요 이 제품은 조금 100% 충전을 하더라도 이 리튬 폴리머에 비해서 방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전해놓고 한 달만 충전해둔다고 하시면 100%에서 90%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충전을 하는 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충전 꼭 시켜주시고요 분기에 한 번 또는 한 6개월에 한 번은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을 한 사이클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3사이클 정도 돌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충전, 완전 방전시켜서 다시 한 번 충전을 시켜서 이 철제통에 보관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리튬 폴리머라든지 수소 배터리, 인산천 배터리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라면 제가 구매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아직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국내 KC 인정을 받은 배터리를 구매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가형 배터리 같은 싸구려 배터리를 구매를 해서 폭발을 한다든지 터져가지고 닫히면은 보상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국내 정식 수입이 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 마 이 개새끼야 보통은 우리가 이런 제품 배터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배터리 이런 배터리 뿐만 아니고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조금 그래도 검증이 되어 있는 배터리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탄통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다 배터리를 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장 1차장 2차장 2차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